토트넘의 손흥민이 EPL 5라운드 웨스트엠전에서도 저조해 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5경기 연속 침묵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후스코워드 평점이 5.9점으로 조용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. 손흥민은 정말 누가 봐도 초인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. 객관적으로 봐도 이보다 열심히 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그가 뛰고 있는 리그 전문가들은 의외로 평가가 박합니다. 손흥민이 한 말 중에서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. 패스의 길이 달라졌다는 암시입니다. 손흥민이 달려가는 공간으로 주는 공도 있겠지만 횡패스로 헤리케인 있는 곳에 도달시키는 무리한 패스도 있었습니다. 손흥민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무리한 행동이라는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콘테 감독은 손흥민이 팀과 자신을 구해줬다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손흥민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토트넘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. 요리스의 몽리 등 손흥민에 대한 행동들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팬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. 한편 ESPN은 최근 첼시는 토트넘 호스퍼의 손흥민이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열린 두 팀의 경기에서 인종차별적 학대를 받은 후 시즌 티켓 소지자를 금지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. 이 보도로 밀어보아 손흥민에 대한 부당한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손흥민에 대해 더욱 많은 최신 정보와 새 소식을 알고 싶으신 분은 주저 마시고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, 좋아요 많이 누르시면 손흥민에 대한 새로운 소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